안녕하세요 제이투앤, 안녕하세요 제이투앤입니다! 오늘은 드디어 키님의 Bad Love가 발매되는 날인데요! 티저를 보니까 Hate That이랑 완전히 다른 무드여서 매우 기대가 되는데 지금 바로 뮤직비디오 봐보도록 할테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세요! 와 처음부터 댄서분들의 그림이 상관아닌데?! 약간 80년대 악당들 나오는 노래 같지 않아요?! 뭔가 만화에 악당 등장할 때 나오는 노래같아 완전 파워보컬 스타일이구나?! 발음 쫀쫀한 것 봐ㅋㅋㅋ 오 무대 비하인드로 바뀌었네요?! 와 이 스타일 진짜 빡세다ㅋㅋㅋ 가사가 근데 약간 샤이니 가사가 떠올라요 단어들 되게 고급지다 와 완전 파워보컬이다! 게다가 댄스까지ㅋㅋㅋ 아 천록색 장갑까지 끼어있네요?! 노래가 너무 꽉 차있어도 진짜 힘들겠다 이거 혼자 다 하려면 무대 너무 힘들겠다ㅋㅋㅋ 오 거울의 방 컷도 너무 예뻤다ㅋㅋㅋ 약간 느낌은 레우한 느낌도 있네요ㅋㅋㅋ 제가 지금 가사지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 진짜 고급진 표현들이 많네요 와 쌉이 너무 잘 나왔다ㅋㅋㅋ 아 잇딴 배럴럭ㅋㅋㅋ 와 완전 웅장하네요 스케일이 오 브리즈 좋다ㅋㅋㅋ 확실히 키님은 보컬이 진짜 쫀쫀한 스타일이에요 뭔가 짤득짤득해ㅋㅋㅋ 뭔가 이 미러볼이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다ㅋㅋㅋ 뭐야 춤은 왜이렇게 빡세ㅋㅋㅋ 뭔가 락밴드가 어울리는 스타일인데ㅋㅋㅋ 와 저 엔나멜 자켓도 너무 예쁘다 일본이 너무 이쁘네요 다 또 다른 스타일로 고음을 뽑는 컷이 있네요 파트가 안무도 부성이 재밌다ㅋㅋㅋ 약간 티비를 보면서 상상을 한 건가요? 멋있다ㅋㅋㅋ 뭔가 하나하나 다 신경 쓴 느낌이 나서 너무 좋네요 작품이 티저를 들었을 때는 노래가 신스 사운드랑 레트로한 느낌이 가득 나는 밴드 느낌이라 파워보컬 강조하는 건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댄스 씬이 많이 들어가고 댄서분들이랑 합을 맞추는 부분이 많을지 몰랐는데 정말 이걸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고생할 것 같기도 하고 무대는 또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라이브 장인인만큼 라이브는 또 어떻게 할지가 매우 기대가 되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키의 Bad Love 뮤직비디오 리액션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